2 4 K 둘 셋! 2 4 K! 안녕하세요, 2 4 K입니다! 네, 폴란드 아시아 최대 음악 사이트, 아시아뮤직 폴스카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네, 앞으로 폴란드에서 저희 멋진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2 4 K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2 4 K입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관심이 되었습니다. 인터뷰에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. 정말 빨리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여러분의 사랑과 많은 관심을 고맙습니다. 둘 셋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도비지니아! 안녕! 안녕!